저거 나는 모르는데 형 언제요? 형 기산이 안 됐는데? 형 2009년 아니야 장두봉 실장 때부터 원석이 최고 몸무게는? 원석이 나 그냥 저 또 할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한 번만, 잠깐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2부 첫 번째 순서는 각 배우별 문제를 준비했어요 촬영하면서 혹시 많이 친해지셨나요? 많이요? 저요? 아주 비즈니스적인 관계라서 네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오영서 배우의 스토리 데이 컴퍼니 입사 년도는? 나도 헷갈리는데 큰일 났는데 하나 둘 셋 21년 아닌가? 21년입니다. 그럼 나도 맞춘 거야? 예스! 나 맞췄어! 이시호 오빠 틀렸대요! 나는 21년에 딱 바꿨어. 아 그래? 어렵다. 어렵다. 나는 모르는데. 형 언제요? 오빠 계산이 안 되는데? 형 2009년 아니야. 장두봉 실장 때부터. 고영선 데뷔 데뷔 자들? 드라마 데뷔 자들? 드라마요. 아 이거 어떻게 알아? 뭐죠? 데뷔 한 건 알지? 르브. 어떻게 줄까요? 기권. 기권인데? 어. 청소년들아. 에? 어? 청소년들아. 다 썼나요? 네. 제목은 우리 와이프도 거기 나왔는데. 하나 둘 셋! 아 한 번 맞았어? 정답! 예! 아 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? 우리 와이프도 반올림에 나왔어. 투에 나왔어. 아 투에 나왔었는데. 재밌다 이거. 네. 보여서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세 가지를 써주세요. 응? 응? 이거 뭔데 이렇게 빨리 써? 맞는지 한 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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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올림. 반올림. 네 정답입니다. 우리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안다. 그러니까. 훈훈한 분위기. 훈훈한 분위기. 훈훈하다 훈훈해. 연도까지. 2009년. 이시영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를 해주세요. 뭐지? 내가 뭐 좋아하지? 형이 인정이 좀 되는 거잖아. 어. 나는 뭐 근데. 맛을 가리는 게 없어. 못 먹는 건 뭔지 알아. 하나 둘 셋. 뭐 했어? 이따자로 살려둬. 오빠 마이너스 일이죠? 마이너스 일. 형 사람은 안 좋아해. 형도 너무 즐겨먹긴 하는데. 거짓말. 이건 좋아하잖아. 근데, 확실히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. 뭐? 피자. 피자 안 먹어. 치킨이랑 피자 안 먹어.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. 치킨 피자를 안 좋아해. 형 이거 좋아해. 허거 아니고. 허거 좋아. 근데 왜 피자 안 먹어? 먹으면 한 조각 정도밖에 근데 형 피자 광고 안 해 오빠 다시 얘기해 봐 피자 안 좋아한다고? 좋아요 시원스쿨의 정식 명칭을 써주세요 정식 명칭이 뭐야?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그치? 나 뭔지 알아? 뭐지? 형들로 시원스쿨이라고 안 돼있잖아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컨딩하지마 이거 아니야? 아 이거 아니야? 시원스쿨 아니야? 아 잠시만요 시원스쿨 시원스쿨이 아니고 시원스쿨 아 시원스쿨 시원스쿨 닷컴 닷컴이라니 시원스쿨 닷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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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쪄 거야? 원석 배우는 나도 모르겠다 원석이 최고 몸무게는? 원석이.. 나 그냥 졌다 할래 태원석 배우 대학 전공을 써주세요 시원스쿨 이상한 거 얘기하고 싶어 컨딩한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? 맞지? 노래를 그냥 듣기 싫어하겠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너 공연도 했다 이랬잖아 맞아 국민 국장에서 했었잖아 화장실 가는 썰밖에 기억이 안 나 인가가다 같이 했어요 인터미션 때 갇혀가지고 경배 씨가 꺼내줘서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어 직업했다 출연한 드라마 세 가지를 써주세요 아 나 제목을 몰라 그 외계인 나온 거 제목은 뭐지? 아 넷플릭스 어 봐봐 오 오 오 시지푸스 대박 우리 친하네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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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도 안 보여 너 이거 봤어요 태원석 배우가 플레이어 1 촬영 중 살싄기 코스 공급하기 위해 삼시 세끼 먹었던 것은? 응 오늘 방송에 나오셔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형은 같이 나갔잖아 방송에 나왔었어? 응 어디 나왔어여? 인생술집 때 얘기했어 소세지? 뭐지? 힌트 줄어? 응 굉장히 고칼로리야 그건 나도 말할 수 있겠다 안 먹었어 이거 면이야, 너. 만두 먹으면 살 엄청 많이 찔 수 있다고 하네. 만두 고칼로리잖아. 오, 그래도 우리 되게 친하다. 이거 재밌다. 많이 맞췄다. 재밌어. 더 하고 싶어. 기억나세요? 내용을? 난 몰라. 형, 난 기억나지? 나는 괜찮은 것 같아. 나는, 나는 것 같아. 난 모르는데. 내가 이번에 역전해보겠어. 1부에서 MFT 카리번 강도연가에 만났어. 경민이 연기한 역할은? 그때 한참 형이 연습했었는데? 모르겠는데. 이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. 아니, 나 알아, 나 알아. 아닌데, 제임스리. 이게... 연서 땡. 연서 땡. 아니야, 아니야. 제이슨 아니야? 아니야, 네이슨 장. 맞지? 맞아, 맞아, 네이슨 장. 너 어떻게 알아? 왜냐면 내가 그 변작을 해서 어, 네이슨!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. 2부에서 클럽 매니저를 위장한 취미는? 취미? 내가 취미 얘기했어? 나는 안 썼어. 오케이. 시작! 이거 아니야? 다 틀렸네?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한 번만, 잠깐만.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소리라고. 아아아아아. 어? 어? 3,100. 이거 아니야? 비슷해. 비슷하다고? 근데 아닌가 보네. 너 마이너스 1점이다. 아니, 아니. 네가 못 맞췄으니까. 야, 이거 맞아. 잠깐만, 나는 포기할게. 놀다 봐. 마이너스 1. 너 아닌가? 18세가 무건수에. 아, 무건수에. 맞아. 무건수에. 아, 마이너스 됐네. 오빠도 마이너스 1이지. 오빠 거 못 맞췄어. 아, 그러네? 그러네, 레이스. 네, 그러네. 자, 다음 문제. 3부에서 제이가 위장 취업한 엔터의 부서 이름은? 1부에서 제이퇴한 엔터의 부서 이름은? 웃어. 연서는 알아야지. 나랑 같이 대사를 쳤는데. 그러니까, 맞아. 그리고 네가, 나 거기 앞에 있었잖아. 춤추고. 자, 거기 들어갈 시. 와, 근데 대사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니냐. 자, 땡, 하십시오. 시간 초과. 뭔데? 나 포기할래. 신인개발팀. 아, 경영지원일 열었어. 이게 사람 뽑는 거니까 맞는 거 아니야? 인사관리부터? 신인개발팀이라고 신인개발팀. 아, 이거 어려웠다. 8부에서 플레이어가 취급한 교회의 이름은? 어? 그 사이비 종교의 이름? 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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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 여름에 나오겠는데, 이거? 그치. 마지막 문제. 아, 벌써? 8부에서 하리가 9회에 취급했을 때 쓴 이름은? 아, 모르겠다. 나는 이거 너무 잘 알아. 그치. 너네 둘 밖에 안 했잖아. 근데 왠 줄 알아? 왜요? 이따 얘기해줄게. 들으면 알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유학과. 난 이유가 있어. 그건 내가 만들어 준 건데, 유학과. 신분증? 자, 하나 둘 셋! 아, 주만준이 맞아. 왜냐면 남한준이었거든, 전에. 인공 이름이... 그래가지고 너무 외우기가 쉬웠어. 이건 이런 게 어려워, 이름 맞추기. 게임이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원석이가 1등 아니야? 원석이 2등이야. 1등이에요? 1등.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. 상품 뭔데? 너무 궁금해. 아이패드 이런 거 아닐까? 어? 가방 안에 들어가는 건데? 립스틱 아니야? 뭐 같으세요? 나 괜히 열심히 한 거 같아. 인여! 감사합니다. 빨리 열어봐 봐. 너무 귀여우면 나 줘. 돈 아니야? 너 얼마야? 이걸로 오늘 우리 밥 사준다. 30만 원이래, 진웅아. 예! 진짜로? 이게 한 묶음당 10만 원이에요? 우와 나 이런 묶음 처음 받아봐. 하나씩 하면 안 돼? 너무 좋다. 진웅아 우리 밥 사줘 이걸로. 내놔. 대표님 감사합니다. 일단 저희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지 처음 알았고요.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이런 시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사실 전달을 안 드리는 소식이 있는데 뭔데요? 꿀찌에게 다시 벌칙이 있어요. 어? 꿀찌이 누군가요? 밥 아저씨인가요? 꿀찌 뭔데? 아니 근데 왜 미리 얘기 안 해줬어? 아 그래야 재밌지. 더 열심히 했지. 아니 뭔데. 열심히 한 장 잘 할 수 있었어요? 그게 뭐 벌칙에 좋은 거네. 착용하. 딱 맞네. 귀여운 거잖아 이쁜 거잖아. 괜찮네. 어 저희 플레이어 2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. 아무쪼록. 네 저희 드라마가 여러분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오빠랑 또 동생이랑 같이 행복한 시간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. 플레이어 2 앞으로 남은 2회도 본방사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우리 대박난 거지 지금 드라마? 대박난 거지. 남은 2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. 마지막에 특급 반전이 있습니다. 있어? 있어요. 있어요.